이 기둥이 이랬는데, 기둥이 이렇잖아. 뭐 전봇대 같은 게. 이렇게 풀어. 이렇게. 아, 이게 좀 아니다 싶더라고. 뭘 광각으로 해주셨어요? 그 우리 광각에 있잖아. 셀카? 어, 그것도 있고, 그것도 있고, 밖에 뷰도 한번 광각으로 해봤는데, 슈퍼뷰로 해봤는데. 그게 더 잘하고 싶어. 정말 좋은 거에요. 그니까 칼부에서. 네, 아이들 부터. 일단은 하자, 너무 좋은 거에요. 이게, 이거? 네. 저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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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